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열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너희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이 시간 중단 없는 237 선교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28주차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본론의 마지막 부분으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22절에서 24절에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계획이 담겨 있고요. 25절에서 29절까지는 로마 방문 전에 반드시 예루살렘을 먼저 방문하고자 하는 바울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에서 33절에는 바로 사도 바울의 중요한 세 가지 중복이도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뜻은 비단이 로마서 15장 뿐만 아니라 이미 로마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이미 익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밝히면서 서바나 선교를 위한 전략적 요충제로 로마 교회의 협력을 부탁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미션이 바로 선교 미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션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지극히 미지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강제로 흩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마리아 성의 문이 열려지고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의 해심 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본격적인 237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우리에게 오는 핍박과 환란인 모든 어려움은 겨우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선교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사리 목사님 말씀해 주실 때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이 말을 거꾸로 선교를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 문화권의 보그말을 또 선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선교가 이미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 자녀의 존재 이유가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그 사명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쳤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좀 이제 쉴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선교 비전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패하는 사람은요. 늘 과거의 말을 하고 평범한 사람은 현재의 말을 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미래의 말을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언약적 도전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기획이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CVDIP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바울. 선교를 위해서 태어났고 또 선교를 위해 일생을 바쳤습니다. 4등의 구장에도 나오듯이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것을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하지 않았습니까? 선교하다 결국 선교했고 선교 24를 누린 선교의 대명사였습니다.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역시 우리가 본당 환당을 위해서 라스트천에 헌신을 하고 이제 하반기에 전두캠프가 조금씩 이제 또 시작이 되어지고 있고 또 내년 2, 3, 7 장로 임직을 앞두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선교에 우리가 그 영적인 흐름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이런 선교 흐름을 같이 따라가시면서 중단 없는 2, 3, 7 선교의 주역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선교 열정입니다. 자, 사도바울의 3차에 거쳐서 복음을 선포했던 현장이 어디냐? 바로 로마 제국의 기준을 봤을 때 동방지역 그런데 이제는 로마 제국의 남은 이 서방지역, 바로 서바나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이 스페인 지역까지 갈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지중해 서쪽인 이 서바나를 땅끝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지상명은 뭐죠? 사도행전 예제팠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그 주님의 명령을 충실히 해내려고 하는 사도바울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교통편에도 그랬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중단 없이 선교를 했다라는 거. 사실 지금도 전도와 선교를 놓친 세계교회에 많고 지금도 전도선교를 놓친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바울 당시 이미 전도와 선교를 알아들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중단 없는 2, 3째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고 우리도 그 바토를 그대로 받아서 우리 예용교회가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후대후대가 또 달리고 있고요. 자, 본문 23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야, 이거 뭐냐? 일할 곳이 없다. 뭐 이렇게 실질당한 것도 아니고 뭐지? 너무 멋진 말입니다. 이미 이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한 이 복음이 두루 행아서 일루리공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에 두루 복음이 이미 다 전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복음 전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다른 현장으로 이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야, 더 이상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선님 말씀 묵상하면서 참 멋진 말이다. 내가 있는 내 현장에 정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을 만큼 단 한 명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없도록 정말 편만하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본문 24절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나를 좀 서바나 전도할 수 있도록 나를 이제 파송해 달라는 겁니다. 왜? 내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할 때 나를 파송했던 것이 안디옥 교회이듯이 이제는 서바나 선교를 향해서 우리 로마 교회가 물질적으로 팍팍 좀 밀어주고 기도해 주면서 기쁘게 나를 좀 파송해 달라라는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이 사도바울이 막연한 2, 3, 7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27장 24절 여러분 눈치채셨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분명한 스트레치골과 같은 선교회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의 구체적인 이 목표대로 그가 뿌린 보금의 씨앗이 결국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왔던 313년 로마 제국의 코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지고 381년의 데오도스 우스 황제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사도바울이 비록 서바나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그의 제자인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그 제자들이 쓰임을 받은 것처럼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내가 보금의 씨앗을 뿌리게 되어지면 그 바톤을 받은 그 후대의 후대가 바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교.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함께의 사역이고 유니티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의 큰 기근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유대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사도바울이 이방 성도들이 통해서 기쁨으로 연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금한 헌금을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본문 27절에 보면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보금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어색한 것 보금을 처음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방 교회는 뭐 해야 된다? 육신으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하니까 모 교회인 거죠. 쉽게 말씀드려요. 모 교회가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빚졌으니 이제 육신적으로 우리가 연보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구제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마탕한 거 아니야. 그래서 기쁨으로 이방 성도들이 참여한 겁니다. 참고로 고린도우서 우리가 8장 1절에서 5절에 보더라도 마게도냐 성도들이 큰 시련과 가난에 처해 있었어요. 이방 성도들도 결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힘의 겹도로 연보를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가야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굳이 저는 말씀 묵사하면서 예루살렘을 먼저 들린 이유가 뭘까? 물론 이제 이 구제연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지금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내가 가기를 원해. 가기를 원해. 그런데 자꾸 길이 막혔어? 라고 말하면서 왜 또 굳이 이 타이밍에 예루살렘을 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이방 성도들의 원리스를 이루는 모습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됐을 것이다. 왜? 로마 교회 역시 아시다시피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이 있었고 헬라파 출신의 이방 교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 안에 같이 기독교인으로서 입었지만 사실은 문화가 달랐고 또 이 신앙의 색깔들이 다랐기 때문에 아디아포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들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들이 함께 협력하는 이 협업하는 원리스의 모습을 사실은 로마 교회 성도들 앞에 또 그 열매로 증거로 확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원리스를 이루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도 살지만 또 이방 교회 성도들에게서는 사랑의 이 빚진 것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원리스를 이루는 것은 너도 살고 나도 살인 윈민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선교사를 안 보내도 돈만 보내도 선교는 된다라는 것처럼 이건 뭐 돈이 선교사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만큼 선교지에 있어서 물질적인 이런 재정적인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의 본 교회가 선교 재정을 확보하고 앞으로 그걸 더 늘려서 정말 선교가 되어지는 활발하게 선교활동이 이루어지는 선교지를 팍팍 미뤄지고 집중 투자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산업인들이 빚의 경제 2, 3, 7 선교 경제의 축복을 받아내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자 부문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열매를 확정한다 사도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증거로 보여줄 열매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칠 만한 이렇게 향기로운 재물이 되었고 이렇게 연보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성장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역에 수고했던 모든 열매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증거들을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서 확인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뭐다? 선교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선교 언약을 붙잡은 나라는 무조건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 한국을 제사장 나라로 축복하는 이유 역시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나라지만 저는 우리나라에 어디건 지금은 여름겨울로 좀 많이 날씨가 봄 가을이 짧아지긴 했지만 사계절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시원하도 한국인들 산다니까요 그리고 빨리빨리 이런 근성에 나쁜 것 같지만 또 그런 열정과 급함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뭘 해내는 거고요 해외를 가도 어디 가도 한국인들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선교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복음이 들어온 지 138년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복음의 불모지였고 선교지가 이제는 선교국이 됐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경이로운 성장을 이루었고 세계 대형 교회들이 대부분 한국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의 선교의 중심에 우리 예원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뭐냐 전도와 성교 그리고 전도와 성교 무조건 전도 성교가 아니라 그 근간은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놓친 전도 성교는 종교 확산밖에 되지 않을 것인데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원교회의 성도라는 거 자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름값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237나라 오천종족 복음하라는 분명한 비전을 붙잡고 중단 없는 언약적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교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교를 향해서 이제 세 가지 중부 기도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 31절에 보면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중부 기도를 요청합니다 예루살렘 가면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지금 물불을 가리지 않는 유대교의 열성 분자들이 토처에 깔려 있습니다 예루살렘 간다라는 거 생명 걸고 가야 됩니다 굳이 연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냥 사람 통해서 전달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열매를 확증해야 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생명 걸고 가는 겁니다 물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는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냐 아직 서바나 전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그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1절에 구제 헌금이 은혜스럽게 전달대로 중부 요청을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바울을 차도로 인정하지 않는 대적하는 자들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이방인들 간에 전혀 상종도 하지 않는데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적인 간습 사고 방식으로 볼 때 이방인들이 거둬 돈을 그들이 준 돈을 유대인 자존심으로 이걸 받는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자칫하면 이 귀한 연보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컸던 겁니다 마지막 중부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서 기쁨으로 로마를 방문해서 너희들과 편안하게 쉰다 이거는 이제 성도의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구호 성금 연보를 감사함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지죠 적대하는 무리를 때문에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기 위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갑니다 결국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어찌됐건 그가 그토록 소원했던 로마의 방문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교지인은 성령의 역사도 그만큼 큰 만큼 여러분은 사탄의 역사도 큽니다 굉장히 여러분은 어떻게든 집중 공격하는 대상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힘을 같이하여 천사와 씨름하듯 전심전력해서 정말 우리 성교지를 위해서 중부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원교회 파송 및 협력선교사를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선교위원회 통해 물어보니까 14개 나라 38명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어요 이건 이제 38명이라는 것은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까지 다 포함된 숫자고요 협력하는 것은 7개 나라와 26명의 선교사님들 여러분 14개 나라 파송 또 7개 나라 협력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월 1회 금요기도회 때 선교기도회를 하고 월 1회 선교회 각 나라마다 선교회 발대식을 한다는 것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들이 모아지는 거거든요 또 우리 주보에도 나와있지만 유니월드에서 해외 선교지를 위한 의류 의류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상설 수거함을 봤거든요 지하 3층에 그 기둥 13번 기둥 앞에 상설 수거함이 있어요 근데 선교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겨울옷은 안 돼 여름옷 너무 오염되거나 더러운 건 또 안 돼요 이런 옷이나 가방 신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연한 2, 3, 7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구체적인 목표와 이런 구체적인 미션을 갖고 여러분 도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2, 3, 7 나라 오천종족복음화 해분이 미션 실현에 주역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구세군 운동 창시자 윌리엄부스 그가 궁에 가서 박명록에 초대를 받고 기록을 할 때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이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성이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이다 그러나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이다 참 멋진 표현이죠 거룩한 욕심입니다 자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많은 기독신자들이 사실은 영혼과 별로 관심 없습니다 내가 명성 얻을 수 있다면 내가 황금 얻을 수 있다면 예술을 복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기도 말씀드렸지만 하나께서는 선교원약을 붙잡은 나라를 경제적으로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론인 전도와 선교 영혼의 방향 맞추면 명성도 따라오고 황금도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거 다 배설물로 여겼는데 교 하나님이 다 로마 보그마의 배설물로 여겼던 그거를 딱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의 학문도 사용했고 우리의 야망은 2, 3, 7 나라 5천 종족 보그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방향 맞추셔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열정과 다른 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중보 기도 제목들이 다 영혼의 방향 맞춰져 있었거든요 바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선교사로 2, 3, 7 선교 로드맵을 교회에서 그대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지도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중단 없는 언약적 도전을 하는 2, 3, 7 치유 서밋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